기사를 검색해보거든요. 그런데 그 기사에 학사 경고, 활동 준다. 그런데 학사 경고를 받아서 활동 준다라고 했는데 음악 작업은 어떻게 했지? 음반은 어떻게 나왔지? 궁금하더라고요. 아마 많은 기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일단은 제가 학업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서 이제 학교를 올해부터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다니려고 하는데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. 이제 어떤 언급도 없었었는데 이제 기사가 남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음악 활동도 하면서 되게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올 상반기도 하반기도 열심히 살 거예요.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틈나는데로 음악 작업도 했군요. 그래서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.